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인 계열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복이가 돋아나오고 작물이 봄바람의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덤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덤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덤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덤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이게 왜의 마음은 없지요 으어여 으어여 으어 으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